네 살롬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떠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나누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일어나서 함께 하셔도 되고 몸이 끈질하면 이 찬양은 거의 탈북민들이 거의 산, 들, 강 건들 때마다 다 부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도 다 부르는 찬양이에요. 자 우리 함께 나의 등띠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띠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걸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 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띠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아멘. 지치고 걸어라 지치고 걸어라 지치고 걸어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비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우리를 일어나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띠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아들. 제초까지 내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태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태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아픈 자여 일어나세요 모든 병들자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내 너를 도우니 내 너를 도우니 내 찬양 참 좋죠 내 찬양 모르면 탈부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산 넘고 들을 넘고 강 건널 때 다 부른 찬양 이 찬양은 국정원에서도 인기 1호 그 다음에 하나온나도 1호 어디가나 1호에요 1호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옆에 보면 옆에도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도 끌어주시고 뒤에도 밀어주시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냐 근데 나와보니까 내가 뭐에요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결국 뭐에요 끌어주시고 다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통과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대요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뭐가 좋냐 구약시대 때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결단하고 물론 신학세도 동일한데 우리는 신학에는 혜택을 얻었어요 우리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수 이름을 구원받은 자는 내가 결정만 하면 돼 무슨 결정 오늘도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정 좋은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자를 뽑았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오늘은 성숙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3년 반 정도 지나신 분도 계시고 해수로 4년 네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성숙해요 옛날 그 모습들이 다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절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3장 7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다 이렇게 할 건데 일단 3장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4장 7절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인간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성장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 이론이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와서 막 이렇게 고개 끄덕이 이론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요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가 정신사회학적 발달 이론을 프로이드가 만들었고 또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을 만든 사람 또 그 에릭슨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8단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1단계 영아기 2단계 초기 아동기 3단계 후기 아동기 4단계 학년기 5단계 청년기 6단계 성인기 7단계 중년기 8단계 너년기 그러니까 이 출생에 이르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 단계마다 인간이 이제 설정한대요 목포를 그래서 인간이 죽음 과정까지 이 단계를 통해서 삶이 완성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간호학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이론들을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년부 너논부 장년부 아동부 이렇게 만든 게 많은 인간의 그 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8단계를 나누고 이 국복해야 될 매 단계마다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고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발달을 제시를 하는데 그 단계를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정이나 뭐 인정과학 사회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어느 한 단계라도 통과하지 못해도 인간은 그냥 다음 단계를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른은 됐지만 이 아이 때 충분하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이 있어요 여기에 영유아기 때는 뭐입니까 신뢰감 신뢰감 불신 엄마에 대한 불신감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어릴 때 부모를 많이 떠나보낸 아이들이 이런 게 많이 커서도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거 이 시기에 못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아동계는 스스로 자기 자율적으로 수치심인데 이때 부모가 애가 자율적으로 하다가 실수했는데 혼내잖아요 그럼 이때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애가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런 생각이 생기고 후기 아동기 때는 주도성이 주도성을 가지는데 또 그때도 너무 핀잔들면 또 죄책감도 생겨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 뭐예요 어른이지만 이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이런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을 경험해요 내가 죄인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도 경험해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도 오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초신자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분류를 조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누구나 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그래서 육신은 성장은 어느 때가 되면 멈춰요 멈추고 그 다음 단계에 가지만 이 영적 성장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에 대한 책망을 시작합니다 네 너희를 뭐예요 반복해서 형제들아 반복해서 계속 불러요 이제부터 앞으로 아니 하나님을 한 분 모신 형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공동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형제끼리도 친하니까 서로 핀잔 주고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이렇게 좀 잘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솔직히 저도요 어 내 자식한테는 더 엄하잖아요 왜 잘되라고 더 엄한 거예요 근데 보통 남의 자식은 어때요 그냥 뭐예요 막 그래도 아니 뭐 내버려 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반발하죠 충고를 위해 유예한데도 이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책망해요 이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학신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도 경험해서 또 성령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신령한 은사에 따라서 성숙한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내가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육신적인 같은 사람을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4년 됐을 때 개척 시작하고 한 5년 된 교회라고 하면 교회 자체도 지금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린아이가 한 4살, 5살 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어좀똥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4살, 5살 됐는데 어좀똥 못 가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애 없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얘가 뭐가 발달에 문제가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성숙하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해도 받고 예배도 잘 들어오고 하는데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했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너무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않고 저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왜? 밥을 먹으면 이들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예요? 따또먹여진 시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신학공부도 해야 되는데 벌써 신학공부 딱 한 번 듣고 위기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적 제가 4년 동안 다 졸업하고 나서 배운 게 없었어요 내 뭐 배웠지? 근데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그 길을 통과한 거예요 4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여러분 젖을 또 먹이고 여기다가 턱받침하고 이건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지 않고 이젠 여러분 스스로 뭐예요? 공부를 혼자 해야 돼요 제가 계속 파일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이번에도 실장님 중에 스스로 처음에는 내가 가르쳤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했더니 얼마나 잘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요 나보다 더 잘 가르치네 이야 멋지더라고요 하여튼 가르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벌써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젖 먹이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아직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4년이 지난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사도벌이 너무 안타까워서 밥을 먹어야 키가 크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음식에도 부드러운 거이시고 딱딱한 먹을 때가 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밥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했죠? 밥을 먹어야 되죠 밥 그럼 밥을 먹으면 성장해야 된다 젖은 은혜 밥은 말씀이에요 은혜는 계속 받아 배려도 계속 받아 하나로 들으면서 오는 배려는 3년 내내 받아요 이거 배려를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짜로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흥금을 하고 여러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려는 받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이 말씀으로 성숙하지는 못하고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밥을 먹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치는 훈련을 하십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말도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욱 하고 올라와도 참는 법을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소원하는 순종이 뭔지도 희생이 뭔지도 헌신이 뭔지도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그냥 실장 뒷거머니 따라다니고 팀장 뒷거머니 따라다니는 분들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보면 빨리 젖을 떼야 돼요 근데 이 젖을 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안에 젖 먹는 사람들이 봤더니 또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뭐가 있어요? 어리다는 증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리다 내가 약간 내 마음에 시기 있고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으면 어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막 올라올 때 아 주여 내가 아직도 어립니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 큰 뭔가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보고 배워요 신앙의 선배들 보고 배운다고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위기를 주셔요 위기 가운데서 내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안 오면 공동체는 성숙하네요 너 좋고 내 좋고 야야야 저 실장님 만나지 마 저 실장 저 방에 들어가면 힘들게 고생해 또 그런 건 또 말을 또 어린이나 왜 하여튼 신앙자들이요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이 돼야죠 서로 미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요 어린이들끼리 있어봤습니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성숙해 봐요 아직도 대산문장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이들끼리나 아이들끼리 서로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도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하고 분쟁이 있고 질투 많이 올라오면 아직 내가 어린 아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을 은혜로 받았지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찔림을 받고 그대로 행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말씀 매일 공부하는데 시기와 분쟁이 올라오면 미워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하면 성령이 확 찌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진짜 제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데 계속 시기와 질투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예요 내가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통해를 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런 자들이 또 사람 중심에 파벌도 있어요 자들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올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래요 네 뭡니까 어린아이는 낯을 가래요 절대 부모 외에 다른 데는 안 떨어지죠 내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4년밖에 안 된 교회니까 뭐예요 나는 바올이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누구야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만나는 거예요 자주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실장님 만나고 팀장님 만나도록 하시고 나는 이렇게 이번에 지금 신방하자는 이것도 1년 만에 저를 본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2년도 돼서 날 못 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일 이렇게 봐도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저의 역할은 우리 실장님 팀장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를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한시도 이 실장을 떨어지면 안 돼 이 팀장을 떨어지면 안 돼 이 팀장을 떨어지면 내가 아주 무슨 목숨을 잃는 줄 알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로 들이면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갈 수도 있고 저 공동체에 갈 수 있고 내가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뭘 하신지 나의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훈련을 시키는 장소에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오면 또 그 위기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성숙해 하려고 나를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구나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낯가리잖아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케바요 막 이러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저에 이 하나님의 사육자들이 누구냐 잘 보라 이거죠 그런 죽 어저 보겠습니다 그런 죽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고금 믿게 한 사육자들이다 6절에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냐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여러분 제가 하고 우리 실장님 팀장님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고 물 주고 씨를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오늘도 신방에 보니까 자기 막 너무 위기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는 야 근데 이분이 지금 몇 달째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거였어요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근본 아파갖고 그냥 누워있고 30분 누워있고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 갑자기 성령 받아라라는 찬양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긴지 일어나 볼뜩 일어났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또 느꼈어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른 뭐예요 나는 이 팀에 있어야 돼 나는 무조건 김혜영 팀장님 팀이 있어야 돼 나는 무조건 김혜영 팀장님 죄송해요 그랬던 김혜영 팀장님 너무 잘하니까 나는 저길 무조건 가야 돼 이순혜 팀장님 좋아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라 해도 아멘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부족하지만 목사님 하라 그러면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니까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동력자들이다 1호부터 10호 공동체까지 서로 경쟁하고 비병하고 시기하고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동료하고 격려하고 우리 김혜영 팀장님 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1호부터 전체 담당하시니까 1호부터 10호방까지 돌아보고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나는 엄청 도움이 돼요 우리 각 팀장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구석구석 해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할 우리는 하나의 연합동력체다 그러니 누구 방에 누구 어떻더라 시기와 질투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다 오늘 배웠는데 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애통해야 되는 아 하나님 오늘 내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그 누가 나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나는 못 받았어요 아 근데 또 올라오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데 하 주님 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뭐 천국 가게요 근데 뭐예요 올라올 때마다 해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의 상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 받아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원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거든요 이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다른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먹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요 대학에 가면 그냥 교수님이 가르치는 건 저거 뭐지 근데 과제가 더 많아 무슨 말이냐 내가 가서 다 책 보고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하고 와가지고 인터넷 엄청 찾고 책 열심히 읽어가지고 내가 그걸 공부하는 게 대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신학 후보생이 되신 분들은 성숙의 단계를 올라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잘 읽고 아직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2년 3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가대 다가가셔서 여러분이 꼭 함께 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숙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깔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야 이 말도 알아먹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까지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잘 만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 먹었잖아요 여러분 말씀 먹으면 뭐예요? 둘째는 뭐예요? 잘 먹고 운동해야 돼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피망을 우리 남편 맨날 맨날 앉아있고 왜냐면 나도 한 시간 앉아있다 생각했는데 3시간 4시간 쭉 지나가요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 무조건 비만으로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비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 많이 먹는데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먹어요 새벽기도 먹죠 수요예배 먹죠 금요일 새벽 그 다음 주일 또 실장 팀장 붙들어 놓고 또 먹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또 먹죠 맨날 먹어요 근데 뭐예요? 전도도 안 해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 이제 딱 이렇게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딱 눈치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몇 년이 지나도 전도 한 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랑이 뭐냐 전도했는데 없어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열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 대상자 안에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을 전도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전도하기를 갈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우리는 우리 동족에게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기를 기도해야죠 어느 아침 나가가지고 아 저 아저씨 나가네 아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기 바랍니다 내가 기회되는 대로 저 사람에게 예수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었으면 가서 운동을 해야지 먹었는데 뭐예요? 남편한테도 전도하네 아이들한테도 전도하네 그럼 뭐예요? 뭐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먹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줘야 됩니다 성령의 소문을 따라 십자가 지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예 우리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성장한 겁니다 이 성령 목사 한 사람이 한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팀장님 실장님 여기에 중보기도 선생님 또 후원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금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누군가는 줬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 나에게 맞는 멍해를 주신다 주실 때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멍해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꼭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 들으면 어떡해요? 아 우리 실장님 좀 아프시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뭘 하는 게 없을까? 헌신하시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머리만 많이 커가지고 내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중국에서 십 몇 년 된 사람 성교사님 일대일 양육받아가지고 또 그 성교사님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머리는 엄청 크게 가르쳐놔가지고 한국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니까 다 청소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야 손 핸드폰만 갖다 가고 움직이려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난 목사님 나는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잡 다 지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야 이거 완전히 거드름 피우고 북한이에요 북한 당일꾼 거드름 피우면 얼마나 꼴배기 싫습니까 책임일꾼 거드름 피우면 그 꼴이랑 똑같잖아요 그런 거 못된 거 배워가지고 근데 뭐여 십자가를 아는 영광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뭐여 십자가 지라 네가 더 밑에 내려가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해야죠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해줘야죠 같은 북한 사람이 깎아내리면 안 돼요 나보다 아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 저런가 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 제가 오늘 우리 탈북민 여기 와서 정말 북한에서는 감히 볼 수도 없는 분이시죠 뭐 그런 분이 엄청나게 목사님 기한 사육한다고 맛있는 거 싸서 가지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감사했어요 아 정말 얼마나 목사님 정말 나 위로를 엄청 받았다니까 같은 탈북민한테 난 그렇게 내가 남을 이때까지 막 이렇게 해줬고 남한 사람들이 날 위로해줬지 나는 탈북민이 이렇게 나를 와 눈물 나더라니까요 어 내가 그때가 나도 이렇게 어 이런 때가 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아 목사님 크 이럴 때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 줄 아세요? 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서 잘됐습니다 할 때 눈물이 나요 눈물 내가 뭐 별게 바랍니까 여러분 뭐 돈 달라고 그래요 내가 뭐 여러분 뭐 뭐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삶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남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내가 성숙하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교회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공동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다른데 이런 데 없어요 다 한국에 있는 리더들이 다 들어가지 우리 실장님들이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직접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도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한 공동체에서 오늘 말씀 잘 배웠으니까 오늘 이제 나눔을 할 건데요 본문 띄워주세요 자 시기와 질투 미음이 올라올 때 그래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을 그냥 시기와 질투 일어나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 찬양을 했다던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는지 알려주시고요 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이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내 역할이 뭔지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겠다 내가 보니까 아 공동체 보니까 아 나는 약간 어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이쁜 이쁜 전도자니까 나 좀 이쁜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예요 이렇게 웃음을 많이 주는 아니면 아 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아 내가 좀 이제 물질이 조금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맛있는 걸 좀 대접하겠습니다 팀장님 실장님도 좀 수고한다고 이렇게 가지도 좀 가을철에 주고 뭐 이런 밀가을 금방 끝났죠 좀 나만 먹지 말고 아 팀장님 실장님 고생했는데 이런 거 내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각종 아이디어 다 꺼내서 나눔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잘 정리해서 우리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눔 하겠습니다 네 모임 잘 나누셨죠 아휴 저는 모임 할 때마다 아 이렇게 어 천사들을 만나고 와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아 역시 나는 학통 목사인 거 같아요 네 확실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공동체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분 공동체 성도들끼리 실장님 팀장님들끼리 자매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나는 행복한데 조금만 문제가 생긴 모습 보면 괜히 몸이 아파요 나는 몸이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오늘 또 발현되고 또 나의 역할이 뭐냐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 네 자기의 역할은 어쨌든 팀장님과 실장님께 순종 잘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올 때 기도로 이기겠다 네 그게 각 공동적인 네 그게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겠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단단한 식물을 이제 어 나는 떡을 먹어야지 했는데 여기서 아니 나는 밥을 먹어야지 했는데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콩밥도 먹고 그 단단한 거 더 잘 먹어야 된다고 네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의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아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낫지 않는데 저도 이 돌이 안 빠져서 어 계속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는 어 이제 어쨌든 뜀띠기도 좀 하려고 하고 하는데 어 저도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 아픈 걸 다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줍니다 그래서 크신 은혜 가운데 걸어 나가시고 내일 새벽 기도 때도 또 우리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 명심하고 어 어 나는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또 오늘 중보기도 함께 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현장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행복한 밤 되세요 내일 새벽 기도 때 뵐게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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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옹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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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